행동하는 정의 황교안과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윤석열 정부를 도와 보수 정권의 선곡을 이뤄내는 빠르고 강한 국민의힘을 만들겠습니다. 저부터 과감한 결단의 사람이 되겠습니다. 나라와 당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저 개인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결단하면서 이끌고 나아가겠습니다. 우리는 강해야 합니다. 우리는 국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려야 합니다. 바로 그러한 방 여러분 저와 함께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? 행동하는 정의 저 황교안과 함께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